어? 땡겨오면 뭐 되지 않을까요? 오 어 꿀잼 나이스잉 뭔가 아까운데 이거? 이게 맞아 좋습니다 가볼까요? 나이스잉 자 이번에 신챔프가 나왔죠 일단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패샨테 일단 바로 구매 고민도 하지말고 일단 구매완료 바로 연습모드 패샨테 어? 뭐야? 엥? 아 크샨테가 아니라 크샨테였구나 아 확인 나 잘못 산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그러면 일단 제가 두판정도 해볼건데 첫판을 살짝 브루저 느낌으로 가고 둘째판을 탱커 느낌으로 가봐야겠다 그런식으로 두판 해보겠습니다 눈은 일단 정복자를 들어봅시다 일단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란검 크샨테는 버리고 탱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렙 대 1렙인데? 이기지 않을까 이거는? 팔맛지나? 아니 더럽게 약함 아니 뭐야 말도안돼 나 2렙이었잖아 헬퍼 자 여기서 이득보면 된다 어? 3렙이다 근데 다 버려 따봉 어 노노노노노 아니 세주환이 있니? 아니 무슨짓이에요?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이게 세주환이 오는 중 다 버려 이녀석 가버려 자 이거는 같이 미는게 낫겠죠? 아 좋았습니다 이게 시참이지 나이 승 피하고 어? 아 에잇 뭔 궁이여 그냥 잡으면 되지 나이 승 좋았습니다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땡겨오면 뭐 되지 않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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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좋아요 아 이게 안 맞네 아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았습니다 어 궁 쓴 다음에 생각보다 좀 쎄지는거 같은데? 어? 딱 나오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타비 파워골드가 딱 없어졌네 유미의 도전? 아 힐이 있네요 흐흐흐흐흐흐 아 아 뭔가 아깝다 뭔가 아까운데 이거? 이게 맞아 좋습니다 가볼까요? 나이스 좋습니다 이해크 상태지 어 간주 야 잡았다 나이스 야밍 어우 달다 여긴가? 실패 좋아요 일단 욕먹죠 얘 그래도 탱커라고 이 녀석들아 나 탱커야 탱커를 몰면 어떡해 네 아 네 받았습니다 녀석 가버려 어 뭐 타서 녀석 네 야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러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존재 저도 처지 가버려 사봉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전령 풀어야돼 지금 어 다행이다 끝날 뻔 도망갑시다 대만으로 밀죠 대만으로 밀죠 에라 모르겠다 탈툴 가버려 어 다행이다 궁 쓴 다음에 그냥 딜러로 바뀌는거라 몸은 약해지거든요 원래 탱컨데 궁 쓰면 그냥 딜러로 바뀜 음 던돈 모으자 뭐 4대2 한번 해볼까요 핸드라님 다왔는데 네 재밌다 흐흐흐 병 넘어버리기 끝 어 아 뭔가 아까운데 스케일쿨 한번 더 돌았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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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생각을 안하는데요, 샘피언이? 아깝다 어이구 아프다 그래 아프네 가버려? 야미 어 안되나? 어? 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고마세요 확실히 탱커라서 잘 안죽는다 잘 큰 탱커라 라고 하기엔 킬이 21킬이네 이걸 세다고 하기엔 양심이 좀 찔리는데 좋았습니다 곧 한판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점화의 치속볼백 상당히 무섭다 도망가주고 으챠 큐마 쳐주고 쇼가 신전속도가 느려서 잘 안맞는다 으챠 으챠 이녀석 어? 아 또 근데 좀 빼기 힘든 자리였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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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러면 오히려 이득이죠? 라인이 좀 많이 태웠다 땡겼다 잡은 것 같은데? 전별도 없어서 좋습니다 나이스 같이 밀까요? 끝 자봉 한번 어? 잘못 밀었다 일단 싸워보자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어? 좋았습니다 야 이게 왜 이기냐? 와 진짜 다행이다 원래 이쪽으로 밀고 싶었는데 좀 잘못 밀었거든요? 아 근데 다행이다 이걸 이겼네 이거 먹나? 어? 미안하다 네? 저 그냥 갈게요 아니 뽀삐야 거기서 뭐하려고 트로 땡긴 다음에 킬각 잡아보자 이거 어? 까비 뭔가 아깝네 Q 방금 땡겨졌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실패했음 전령이나 한번 보죠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고있는데 먹고있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전령도 먹자 야미 나이스 따봉 볼리베스 어디갔지? 볼리베스가 안보인 어? 나갔나? 근데 상대도 오인랭일텐데 나갈 수가 있나? 진짜 안보이는데요? 몰라 일단 밀자 아니 진짜 나가나본데? 아니 나가면 어떡해 볼리베오야 오인큐잖아 뭐야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alla 은근 애기 야미 아 감사합니다.